부산 전환합시오 부산 전환합시오 주원하여 명시오 주상 전할 게 없어 잠시 후 장안문에 도착하시오니 입상을 위한 긍물의 기회를 취하라옵니다 네 아심아 없이 금천군청을 출발한 정규대왕 능행차 행렬이 잠시 후 이곳 장안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규대왕 시대의 긍물의식 재결을 발라드렸습니다 장윤경 긍물의식은 정규대왕이 수원 화성에 택시했을 당시 군사들이 군벌을 지키는 수위 모습을 재현하는 의식입니다 장윤경은 국왕의 호위를 맡아보던 군대로서 정규대왕 시대 최종의 군사를 지켰습니다 좋은 일상에 도착하시나요? 나는 여쪽으로 지키는 어린이 입니다 이 방식은 정규대왕 시장선생님이 하시니 전경户의 미니터리로 지켰습니다 이 방식은 정육용 streng이 만약에 애교하는 장경은 특이하게 되었으며 한국생회에 도착한 정규대와 이게 시작된 정규대와 함께 3개의 맛으로 고려하는 없죠 격차는 보내야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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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을 호위하는 수어사를 겸했습니다. 수어사 심의지의 행렬을 보고 계십니다. 수어사 심의지 뒤를 이어서 정가교가 지나고 있습니다. 정가교란 왕이 파는 가만대요. 실제로 정조대왕은 가마를 타지 않고 말을 타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정조대왕이 마음속으로 준비한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한 가마일 것입니다. 정가교주의와 그 뒤의 호위는 51사단 예화 장면군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수원 107타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전부 고치의 행렬의 일환인데요. 전부 고치는 더바야프리카 하면서 행진음악을 연주했던 후구 고치와 동작 한 장을 이뤘죠. 임금의 권위나 군대 행진을 배선되게 했을 때 음악을 연주하던 악대를 바랍니다. 수원 107타단의 행렬을 보고 계십니다. 나를 서로 고치 최종적으로 극 pent fim 음악oured 끝 음악을 연주하는 해버린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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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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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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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